이거 어떠세요? 약간 요런 느낌? 우와 너무 귀엽다! 오픈하가 지금 몇시니? 지금은 12시 10분이야 이번에 마플샵과 사물의 새로운 굿즈들 오픈할 예정이에요 와 시계! 우와 시계는 이렇게 생겼네? 받침대도 주는구나 이렇게 탁상 시계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빼다가 집어넣는 다음에 이걸 벽에다 그릴 수도 있구나 한번 만들어볼까? 이거 어떠세요? 약간 요런 느낌? 우와 너무 귀엽다! 오픈하가 지금 몇시니? 지금은 12시 10분이야 마그넷도 있습니다 이제 마그넷 같은 경우는 3개를 보내주나봐요 이것도 알루미늄 소재라서 물과 열이 강화돼요 오 좋다 뭔가 벗겨질 걱정은 안해도 되겠는데? 그럼 내가 만약 만들면 어떨까? 우와 귀여워라 우와 이렇게 뭐 3세트로 팔면 예쁘겠다 어때요? 오픈하가 네모됐네 오픈하가 네모됐네 오픈하가 네모됐네 너무 귀여웠다 치즈였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오픈하야 약간 특이하고 전화하는 것 같은 귀여워네 여기 치즈를 한 번 만들어볼까? 여긴 이렇게 마우스는 꼽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kwonood어 주고있어 오툼컹 이녀와라 이녀와라 롤츠야 이녀와라 이녀와라 화이팅 오툼컹 mawowe 뭐 클릭하는거야 오툼컹 무엇을 클릭해? 마wowe 4 오툼컹 마wowe 5 마wowe 5 마wowe 5 이건 이거는 내가 보고나서 이건 내가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러고 이제 오빵이들한테 뭔가 이벤트에 있는데 이거 편지를 쓰면 돼요 뭐 어디에서 편지를 살 필요없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뭔가 나만의 편지랄까? 또 새학기 시작이죠 새학기 시작일 때 이제 좀 특별한 무튼 약간 이런 느낌? 어 오빠가 이거 무슨 워트야? 이거 카카오에서 나온 거니? 아니 카카오 아니야 친구들 본 이런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고 하는 게 있군요 뭐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장패드 시계 아 목걸이요? 아하 목걸이라 정말 진심을 당해서 말해주세요 아침암 목걸 엽서 입품의 파우치 뭐 파우치 필요하지? 담요 근데 이중이 몇 개는 왜 안되세요? 친구들 의견을 다 내봐 그리고 또 투표를 입자 당신의 와플 굿즈에 투표하세요 어? 약간 이거 좀 괜찮은건데? 투표할거는 이거 약간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나만 높이로 할까? 이중이 두세개 정도 골랐고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식사에 투표해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승우승 이거 뭐 오늘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관심있는 친구들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3월에 상품 오픈할 때 이 중에서 한 두세개를 골라서 할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한정용 상품도 오픈할 때 상품 오픈 라이브도 같이 보고 이렇게 제작된 상품들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친구들 의견 내줘서 고맙고 이쁜 굿즈 받아볼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쫙쫙쫙쫙